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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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루돌프 찬인 것 같은데 이쪽 코가 약간 빨개서 코가 항상 빨개요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찬이의 방 98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Yeah Welcome to episode 98 of 찬이의 룸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another great time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갑시다 뭔가 오늘 작업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늑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볼까? 큰 차이 없구나 이 정리로 불이 있는 게 낫구나 모자 쓰고 있어서 맞아요 오늘 또 러브스테이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누가 러브스테이 아이디어를 하시텍을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이네요 나이도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낸나요? How are you feeling? I'm feeling good How are you guys feeling? I'm feeling great I'm tired Oh no Hey Hey How are you doing? I'm good I'm very, very good I just woke up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My day was alright My day was pretty good 진짜 빡깥구나 My day was... Hey, OK 피곤했는데 찬이 때문에 깼다 다행이다 오늘도 뭔가 또 이것저것 노래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I'll try not to look tired I think I'm just I'm very relaxed 뭔가 되게 편한 느낌?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I have to study I'll... I'll tell you one Why are you studying? You can play this as like BGM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노래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시작곡은 이 노래로 갈게요 사실 옛날에 쓴 적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틀어드리고 싶어서 자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 Let's go Also let's go 자 준비해 From now 담 neut섬에 도 順 또 작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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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의 T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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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오늘의 T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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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play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oh yes sausage roll 와 소세지 roll 오랜만이다 와우 소세지 roll 진짜 오랜만인데 I remember you used to have meat pies and sausage roll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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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time at you know the canteen um meat pie 오 마이 굿네스 미니파이 진짜 맛있어 진짜 먹고 싶다 사실 호주 학교에는 약간 그런 급식 급식? 급식 먹는 그런 곳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학교 밖 곳인데 저희 매점은 있거든요 매점에 이제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니파이든가 아니면 뭐 소시지 롤 아니면 뭐 피자 한 조각 아니면 뭐 감자튀김 아니면 뭐 커브로 된 라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저 미니파이랑 그냥 사시지 롤을 진짜 제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시지 롤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옛날 생각들이 옛날 생각밖에 안 나왔네요 사시지 롤 파프 페이스트리 뭐지? 왜? 그치 그런가? 맛있겠다 사시지 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드셔봐 주세요 좋습니다 좋은 노래 추천 사실 완전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있으려나? 정말 좋은 노래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스테이 이 노래 틀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왔네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노래 그리고 스테이가 추천해 줬으니까 저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Josep 스테이가 스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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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ey의 How to save a life이었습니다. 좋다. 뭔가 이런 잔잔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가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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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는 Machine Gun Kelly의 Play This When I'm Gone였습니다 사실 Machine Gun Kelly 사실 래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래퍼였는데 뭔가 이 앨범 때 특히나 뭔가 약간 락 느낌의 그런 곡들을 많이 냈었는데 곡들이 다 되게 좋아서 한번 쫙 들어봤었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듣기에는 우클렐레인 것 같은데 우클렐레와 다른 악기랑 같이 그냥 되게 심플하게 나온 노래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우클렐레라는 악기는 사실 되게 밝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Machine Gun Kelly가 되게 거칠게 세게? 세게는 아니고 거칠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뭔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노래는 Machine Gun Kelly의 Play This When I'm Gone 였습니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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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very good This song's good Yeah It's pretty good Machine Gun Kelly has really good songs Mm-hmm Can I speak English? I am Think I am Oh, 지금 약간 계속 좋은 곡 추천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That's a good song Okay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